혼란하다 혼란해 이제 조금씩 게임을 약간 이해하고 있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길 있는 거 맞지? 안 돼 뭐 길 망하나 떨어지는 거 아니지? 여기 갈 수 있냐? 좋아 좋아 아 뭔 천지 다 있어 다이너마이트 같이 된다 테토스 너 이거 된다 다이너마이트 먼 거리야? 너한테 받은 다이너마이트를 제압한다 다이너마이트도 어디다 해놔야 돼? 나 6번에 할까? 그래 잘 가 뭐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그거? 제법인데 피해봐 어? 뭐야 제법이었어 아주 야 아이템 잘 갖고 있네 얘 어떻게 나 얼마나 쳤어 다리 안 났는데 다리가 왜 망가진 거야 병원에 갔다 와야겠다 불구가 된 건가 보네 그냥 밤에 갔다 오고 밤에 갔다 오고 당장은 뭐 어떻게 된 것도 아니니까 나름도 뛰었고 있죠 나중에 의사 만나서 고치자 아이템도 팔고 마을이 너무 없어 마을이 많이 있긴 했는데 다 작살라 했어 프림도 작살라 했지 립툰도 작살라 했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길이 없어 잠깐만 이거 막아놨으면 막아놨다고 미리 내가 해놨으면 일로 오지도 않았을 텐데 이씨 아 이렇게 하자 갔다 오자 집에 집이란다 굿스프링필드 가서 판매하고 오자 이곳이 유일하게 사람 사는 동네지 프림도 잘 되긴 했는데 걔네는 인정머리가 없어 나 폭탄 팔아 싶으면 좋겠는데 이 아저씨 어디 뭐 파시는 분 없나요? 폭탄? 내꺼좀 사가 관심없고 내꺼 사가 더듬 물 4개랑 전도체는 두자 이거 왜 이렇게 좋냐 금액 건촁을 하나 팔고 비싼걸 팔고 비싼걸 야 나 그 뭐 좀 줘봐 나 이거 줘 에이 그래도 그래도 안 돼? 물 다시 주라 야 다야 이게? 아 뭐야 해욕템 얻었으니까 그게 불만은 없는데 의사도 갔다 와야 되고 총기 상점에 가자 아 저기 부산 댕댕이 죽어있네 동료가 필요해 너무 동료를 지금 갖고 있어 그거는 좀 더 조그맣 로싱 스템프 일곱 갤나 있어? 그래? 로싱 로싱 어디 기관단총 총 받아 일단 함보루 차트 갖고 와야지 이거 좋은 거니까 민병 가져가 지뢰 게이지 복권 가져가 복권 섹시한 잠옷 가져가 돈을 줘봐 한번 입어보자 가져가 소총 가져 가 돈 진짜 많다 총알 좀 줄래? 매그넘탄 해야겠지 별로 안 비싸네 총알이 공격 그리고 권총이 999 수락 공격 공격 나 무게가 별로 안 준거 같다 근데? 공격 제가 판줄 알았는데 내가 좀 더 많이 사가봐 상탈총 상탈총 공격 소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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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 그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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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its 하자 소음기도 있고 어 licence 이것저것 이상한거. 플라즈마 권총 이라는게 있네. 소음기 소음기 소음기란다. 뭐 들어간다고? 40mm 말고 20개지탄 이거? 이거 사고? 다이나마이트 없냐? 드리너메이트 핵전지 연료가 여기 있네 건전지가 아 되게 비싸고 무겁다. 고압탄 좀 줘봐. 확장탄창, 장탄수 증가 어 이런게 있어? 이거 너무 비싸다 근데. 머리핀이랑 다이나마이트 있네 다이나마이트 내다 수락 땡스 좋은 거리였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이제 다리 치료하고 돌아갑시다 돈 얼마 있는 거야 지금 2천원? 맞네 지금까지 다이나마이트면 다 해결되는데? 산상래임 산상래로 치료받아 야 다리 안고치셨잖아요 아저씨 뭐야? 다리 왜이래 그러면은? 다리 왜이렇게 된거야 대체 이유가 뭐야 거슬리게 번가? 가자 그냥 50원만 주고 나왔네 여기서 가야된다는거 아니야 무조건 가자고 뒤집은 친구들 렛츠고 렛츠고 요즘 게임들 되게 다 무거운거 하고 있어 가볍고 약간 힐링 게임을 아 준비를 해야겠네요 아직까지 여름셈 남았거든 여름셈이 남았거든요 3일 준비 슬슬 해야겠네요 어디로 가려는거야 아 절로 가면 도로로 갈 수 있네 그냥 이거 도로 따라가자 아 내가 갱단을 죽이고 총을 주워서 팔면은 이게 50원이니까 다이너마이트가 35원이잖아 그러면은 뭐 상관없네 하나씩 써도 폭탄 죽은 애도 있고 상대가 폭탄을 던지기 전에 빨리 죽인 다음에 내가 그 폭탄을 회수해야겠다 아 그게 흑자네 도로에다가 붉은 점을 박아놨네 저거 뭐냐 뭐임 이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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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건방지게 지금 아 야 잠깐만 뭐야 아 뭐야 너무한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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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되게 돌때리고 죽였다 한방이야? 근데 나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아 잠깐만 야 너무하잖아 이거는 야 잠깐만 아 아 아 아 폭탄 폭을 찍어서 그래서 내가 빨리 던지는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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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쎄하더라고 야 이런 군단원들 아니 어떻게 와도 이런데서 오냐? 간다 웃기지 마세요 카이사르가 너네네 괜히 건드렸어 더 쎈 놈들 오고 있어 상태가 메롱이야 잠깐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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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많이 샀거든요 그래도? 미치하고 오지마 오지마 아 왜 이렇게 세? 옷도, 옷도 막 자자자자자 왜 이렇게 튼튼해 이거 또 아니잖아 잠깐만 하 6번이었나? 피해 피해 야 범위가 안 됐다 야 범위가 안 됐다 됐다 상iltima 나이 범위가 안 됐다 좋아 wear 저런군이 없었어 네 할땐로 오 쎄다 와 진짜 강하다 얘네는 지금 가장 격이 다르다 야 대박이다 신병들이랑 암살자랑 급이 달라 점수 얼마 줄까 68 하나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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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빠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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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서 아 이렇게 세네 별로 안좋아 경험치도 그리고 백인대장 투구 어 대밀 방어 야 이거야 메리트가 있구만 확실하게 내가 여태까지 썼던 거랑 급이 다른데 그리고 기존에 내가 쓰던 장비만큼 나오네 장비도 당연히 이거 고쳐지겠죠 아 그래 잠깐만 경비원이나 걔는 뭐 아 됐어 섹시한 잠옷 입어 일단 아 섹시한 잠옷이요 기숙건 됐어 너무 무거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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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뭐야 이건 악마야? 졌어요? 어 내가 좀 사가라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저거 다 죽을걸 그랬네 개가 죽긴 사가 아 아 89 나한테 저기 아 뭔지 몰라도 일단 돈 남으니까 사가고 매그넘 탄 좀 사 매그넘 탄 좀 내라 됐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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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